41. 다음 손톱의 구조 중 손톱의 성장 장소인 것은? 1. 조소피 2. 조근 3. 조화막 4. 조체 정답은 2. 조근 42.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피부 표면에 pH는? 정답은 4. 4.5에서 6.5 43.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만성 피부염 2. 홍반 3. 광로화 4. 일광화상 정답은 1. 만성 피부염 44. 다음 중 멜라닌 생성 저하 물질인 것은? 1. 비타민C 2. 콜라겐 3. 티로신아제 4. 엘라스틴 정답은 1. 비타민C 45. 다음 세포층 가운데 손바닥과 발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1. 과립층 2. 유극층 3. 각질층 4. 투명층 정답은 4. 투명층 46. 피부구조에 있어 기저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 팽윤 2. 세세포 형성 3. 수분방어 4. 면역 정답은 2. 세세포 형성 47. 화장수에 가장 널리 배합되는 알코올 성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프로파놀 2. 부타놀 3. 에탄올 4. 메탄올 정답은 3. 에탄올 48.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1. 레틴산 2. 아스코르빈산 3. 토코페롤 4. 칼시페롤 정답은 1. 레틴산 49.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기초 칼로리는 얼마인가? 1. 600에서 800 kcal 2. 800에서 1000 kcal 3. 1600에서 1800 kcal 4. 2000에서 2500 kcal 정답은 3. 1600에서 1800 kcal 50.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원은? 1. UVC 2. SPF 3. WHO 4. FDA 정답은 2. SPF 51. 임의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정답은 3. 면허정지 3월 52. 이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2.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계속 사용 3. 정비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정답은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53.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정답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5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55.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8.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 관리해야 하는 자는? 1. 시장군수구청장 2. 경찰서장 3. 세무서장 4. 시도지사 정답은 1. 시장군수구청장 5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2. 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 정답은 2. 면허정지 60. 위생서비스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편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군수구청장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도지사 정답은 4. 시도지사